안녕하세요. 날씨원 송예림입니다.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. 파르파르 새싹이 도단하고 거리는 꽃향기로 가득합니다. 하지만 날씨는 초여름인데요.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낮에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오늘 야외활동 하실 때는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고 선크림을 꼭 바르셔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오늘 아침 서울은 9.9도, 속초는 19.9도의 최저기온을 보였습니다. 초여름 같은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는데요.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. 낮 최고기온 서울 25도, 강릉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. 청주 29도, 대전 27도입니다. 남부지방은 전주 27도, 광주 28도, 대구 30도, 부산 23도입니다.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기현정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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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